성경에 대한 질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이걸 몇 가지 모아서 답변을 드릴게요 제 강의에도 그렇게 있어 성경은 원본이 있다 그리고 사본이 있다 그랬죠 지금은 원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랬죠 다 사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원본에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죠 사본은 오류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벗겨 쓰다 보면 잘못 벗겨 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원본에만 해당이 됩니다 사본을 그 동등한 위치로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구약성경은 만 개가 넘는 사본이 있고요 신약성경도 오천 개가 넘는 사본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거는 거의 정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사본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본은 조금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사본을 이렇게 사본마다 보면 지금 학자들도 어떤 사본마다 100%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기이한 일이죠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워낙 방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일치하는 게 없는 거예요 다 조금씩 조금씩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하면 쭉 다른 거예요 필사자들이 이렇게 벗겨 쓰는 거죠 벗겨 쓰다가 이런저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던 히브리어 성경은 여러분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에 숫자값이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1, 2, 3, 4, 5, 6, 7, 8, 5, 10, 10, 20, 30, 40, 50 이런 식으로 우리 처음에 기억에는 1, 니은에는 2 이런 식으로 숫자값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서 떠도는 얘기들은 숫자값을 딱 보면 어떤 단어를 보면 단어가 알파벳이 3개로 돼 있으면 그 숫자를 더하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1이고 니은이 2이고 디귿이 3함, 3함이라면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면 6이 되는 거잖아요 합 6,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마다 숫자를 다 매기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제대로 벗겼었는지는 이 숫자값을 좀 보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히브리어의 숫자값을 언제 부여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정확한 연대는 모르는데 BC 한 2, 3세기 경에 숫자값이 부여됐을 거다라고 보통 봅니다 더 오래전 일은 아닌 거예요 후대에 이렇게 숫자값이 부여됐고요 그보다 더 예전에 문서들이 계속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미 원본은 언제 없어졌는지 몰라요 훨씬 더 오래전에 원본이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사본들이 다 여러 번 여러 번 거쳐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본을 가지고 아무리 그런 방식으로 쓴다고 해도 이게 원본하고 똑같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별로 그렇게 신빙 써요 그래서 제가 권지성 박사에도 물어봤습니다 울었더니 아니다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구야학자에게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궁금증은 제가 간단히 적어놨지만 원본 성경은 없고 사본 성경만 있고 사본 성경들을 가지고 원본을 복원해내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사본 비평이라고 그러죠 본문 비평이라고 텍스추얼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시면 첫 학기에 배우게 됩니다 이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또는 어떤 표현이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번역본, 다른 사본은 다르게 써놨다라는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즉 이 헬라오 성경을 편집한 사람은 이 표현이 원문에 가깝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본인의 견해죠 그렇죠?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가 이 각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등급을 매겨요 B에 그래도 신빙성이 있으면 A 그렇다면 B, C 이런 식으로 등급을 매겨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오 성경이나 히브리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밑에 각주가 정신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문외안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읽는 법을 신학교 가면 배우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는 우리 한국 성경도 예전에는 원문 성경에서도 번역을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독일어 성경 이런 거를 참고해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차 번역이죠 그렇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의 신학자들도 수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바로 원문에서 번역을 합니다 물론 다른 번역권도 참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영어 성경은 어떤 본문을 원문에 더 가깝게 생각했을까 그리고 어떤 단어는 지금 세월이 너무 오래 지났잖아요 2000년에 2500년 전이니까 어떤 단어는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글도 그렇죠? 몇백 년 전만 올라가도 고어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고어 같은 경우에 지금 안 쓰는 단어들이 너무 많잖아요 뜻을 잃어버린 단어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지만 어떻든 메인 텍스트는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거기서 직접 번역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성소공회에서는 바로 이런 작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주 헬러, 히브리어의 실력이 있는 학자들이 다 모여서 이 작업들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들은 다 그런 것들이 비평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사본 비평작업의 시초는 호머의 일리아드라고 얘기를 해요 호머의 일리아드도 지금 사본이 한 20, 30개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도 원본이 잘 없대요 그래서 그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는 초보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호머의 일리아드는 사본이 20, 30개밖에 안 되는데 신약성경 사본이 몇 개라고요? 5천 개가 넘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원문을 복원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정교한 작업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일을 거의 2천 년 동안 학문의 역사가 쭉 발전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정교하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필사자로서 베끼는 사람을 필사자들의 오류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의도적으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나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보통 나오죠 서기관 필사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미 자기 신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베끼다 보면 이게 자기 신학에 안 맞는 경우 또는 이러면 우리 교단과 교파에 약간 타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걸 약간 바꿔요 이건 좀 고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고의적인 실수라고 할까요? 잘못이 있고요 많은 경우는 비고의적으로 잘못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알파벳을 작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생각하시면 Abandon, A, B, A, N, D, O, N 이렇게 쓰다 보면 거기서 N 하나 빠뜨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B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를 빼버린다 이런 일들은 빌비작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히브리오나 헬라우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알파벳 두 개가 겹치는 경우들도 있고 겹치면 또 뜻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막 벗겨 쓰다 보면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고의적인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학자들이 쭉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을 놓고서 구절들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5장 10절 그러면 거기에 사본들이 줄을 쫙 추출해내는 거예요 이 사본의 마태복음 15장 10절 이게 15장 10절을 보면 쭉 보면 도대체 어디에서 다를까 그러면 쭉 보다 보면 대충 보여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보는데 하나는 약간 외적인 방법으로 보는 게 뭐냐면 사본들마다 신빙성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래된 사본이 더 신뢰성이 좋을까요? 최근 사본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오래된 거 있을수록 신빙성이 더 있는 거예요 초기에 가까운 거니까 여러분 베꼈을수록 오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100%는 아니지만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오래된 사본에서 채택한 것이 더 원본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쭉 보다 보면 사본이 계열이 또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견된 사본이 있고 예루살렘 지군방에서 많이 발견된 사본 이런 식으로 이게 계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보에서 다양한 계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어느 한 곳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약간 의도성이 좀 보인다 이런 거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쭉 보다 보면 어떤 거냐면 어떤 문장을 쭉 봤는데 이게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좀 잘 안 맞아 그런데 다른 사본을 봤더니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를 어떤 단어로 하나 집어넣어서 문법이 너무 매끄러워 이렇게 딱 나왔어 어느 게 원본에 가까울 거예요 우리는 문장이 매끄러운 게 훨씬 잘 읽히니까 이걸 채택하고 싶은데 이걸 오래 연구한 학자들은 문법적으로 틀린 게 원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후대의 우리의 입장에서 문법적인 걸 따지는 거지 그 초기에 있어서는 그런 문법이 아닐 수도 있고 그때는 그렇게 문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썼을 수도 있고 그런데 후대의 작업을 쭉 하다 보면 교정하고 싶은 거죠 이 수많은 조건들을 다 고려해 가면서 다양한 표현들 중에서 이게 원문에 가깝다고 채택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이것일지 이것일지 아직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를 내가 성경 편차할 때 A를 채택하지만 밑에 각주에다가 B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적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음번 학자들이 더 연구해라라는 뜻이기도 해요 더 연구해라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 학자들이 주석 같은 거 내잖아요 로마서 주석, 창세기 주석 할 때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주석을 씁니다 원문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늘 그래서 나는 이게 원문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벌써 머리가 막 찌끔찌끔 거리지 않아요? 이 작업을 다 한 거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은 못합니다 팀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성서공원에도 새로운 번역 프로젝트가 나오면 수십 명의 학자들이 달려들어요 거기에는 신학자들만이 아니라 누가 또 달려들까요? 국문학자들 우리말로 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 비문을 만들고 그러면 이상하게 이해도 못하는 말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학자들이 달려들어요 그다음에 언어학자들 다 달려들어서 번역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유명한 책 하나를 번역하면 속상하기를 주기도 해요 번역을 잘하면 그런데 이게 학문적인 책이라면 그걸 번역하려면 이 사람의 사상을 또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 단어를 썼을까를 이해해야 그 적합한 표현을 딱 찾아서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번역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번역, 착한 건 번역하면 속상하기를 주는 정도도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